네, 안녕하세요. 한지혁 역의 남국민입니다. 근데 우리 서수연 요원이 검은태양보다 더 멋있는 걸 찍었다고 들었어요. 지혁이보다 더 멋있으면 어떡해요. 검태에서 저의 액션에 반하셨다면 이제는 서수연의 액션에 반할 차례입니다. 기자였던 서수연이 왜 국정원의 냉철한 요원이 되었는지 검은태양 스피노프, 메비우스 검은태양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수연 역의 박하선입니다. 화제의 드라마 검은태양의 스피노프인 메비우스 검은태양의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검은태양만큼 위험한 미션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 서수연의 화려한 액션이 기대되신다면 웨이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재이 역의 김지은입니다. 검은태양, 애청자라면 서수연의 이야기를 담긴 스피노프 메비우스도 필수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박하선 선배님이 액션이 아주 최고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날 웨이브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같이 시청해. 서수연 팀장님 화이팅! 박하선 선배님 화이팅! 서수연 유언? 장천우입니다. 이번 거래 그동안 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유언이잖아. 끝까지 안고 가고 싶어서 그래.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서수연이 왜 그랬습니까? 날 믿어가봤잖아.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회사가 어떤 명분으로 장면을 복귀시키죠? 이 상황이 나를 뭐를 어떻게 더하라고요? 그때처럼 버림받으면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할 거야. 서수연 유언. 서수연! 왜 널 도와줍니까?